혜택당 공간판을 발견하면 거기도 우측으로 꺾으시는 거에요 화장실은 거기 내려가서 거미도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밭에 있는 거 저기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 드린 컴퓨터는 여기서 5시 한 반 정도까지 그냥 물건 먼저 사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야경을 보는 게 좋으니까 저기는 한 5시 반까지는 저쪽에서 살 거 사시구요 그 다음에 5시 반까지는 저쪽에서 살 거 사시구요